음악 위생용품 전문 생산기업 코어 PNC를 소개합니다. 지역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에 힘쓰는 사회적기업 코어 PNC는 20여 년간 항균 휴지를 납품해온 업력을 바탕으로 자사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집약한 세제가 필요 없는 친환경 항균 수세미 이지워시 세이프를 개발해내며 특허 획득과 함께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지워시 세이프는 평소 위생관리가 어려운 수세미 대신 한 장씩 사용하여 세균 번식으로부터 안전하고 더욱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한 일회용 수세미입니다. 무엇보다 수세미 자체에 세제가 첨가되어 있어 별도의 세제가 필요 없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한데요. 겉보기엔 일반 수세미와 같지만 물에 적시면 풍성한 거품으로 강력한 세척력을 자랑합니다. 수세미는 아이들 젖병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안심 소재를 사용하고 수세미에 참가한 세제 역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안전한 일종 세제를 사용하여 안전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했습니다. 또한 딥앤보싱으로 세척 효과를 높이는 에어스텝 공정으로 볼륨감을 더욱 높여 도톰하면서도 그립감이 좋아 사용하는 데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한 장씩 뽑아 쓰는 제품과 뜯어 쓰는 대용량 제품 등 다양한 형태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한 장씩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고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여 집에서는 물론 캠핑이나 여행 등 외부 활동 때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외에도 빨아 쓰는 행주 이지워시 피니쉬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무형광 화이트 원단으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코어 PNC만의 특허 기술인 천연 항균 성분을 사용하여 더 안전합니다. 편리함과 안전함을 두루 갖춘 특별한 수세미 하루 한 장 사용으로 더욱 위생적인 주방을 완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코어 PNC의 새 제품은 수세미 이지워시 세이프를 직접 만나보세요. 편리함과 안전함을 두루 갖춘 특별한 수세미 편리함과 안전함을 두루 갖춘 특별한 수세미 이지워시피 이지워시피 그 다음 주에 이지워시피 감사합니다.